5 습니다 더 기배가 생기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와 탑스피니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 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대2 1대1 앞서 있는 김현석 서브 득점까지 아 이번엔 벗어났어요 2대1 1대4 5 5 5 5 6 9 9 10 10 찬스 아 이번엔 4대 16점 뒤져있는 이해성 받지 못합니다 아 벗어났어 이해성 이해성도 길게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크릴리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든 득점이 가능한 선수가 됩니다 아 맞추지 못하는 3대 2 앞서있는 이해성 바로 시원합니다 바퀴가 어려웠어요 캔디스매쉬 3대 5 아 이번엔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이 테이블 앞에 있는 이해성 맞받아 쳤는 보면서 네트 왔는데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나갔어요 나갑니다 서버드 예성 바로 받아 김연성 아 넘기지 못하 나갔습니다 아 아